오늘은 제가 만든 워홀 영상에 달린 안쓰러운 댓글 하나를 보고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희님 이번 영상은 잘못되었습니다. 한국형 fm들이 나오기 전인 2015년도 이전의 여성들은 워홀가서 진짜 공부만 열심히 했답니다. 라는 이 댓글을 보고 저는 아직도 가스라이팅에 빠진 스윗 중년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졌고, 그런 달콤 중년분들에게 빨간약을 어거지로 먹일 자료를 찾아다녔죠. 한국형 fm의 시작인 메갈리아는 2015년 만들어졌고, 메갈리아의 테라포밍 되기 전 2013년도 여성시대에 작성된 sss에 대한 가치관 바뀐 여시들 있어? 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글이 작성된 게시판은 밀어서 국경해제 라는 게시판이고, 속칭 밀국이라 불리는 이 게시판의 특성은 호주농장 도전정보 공유 외국갈 때 준비물 추천 이런 글로 보시면 알겠지만 워홀가는 여성들의 정보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2024년 현시점 여전히 밀국이라는 게시판은 운영 중이고 백인 남성들을 백남이라 비하하며 백남충이라고 남성 조롱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게시판에 쓰여진 2013년도 글을 보시면, 캐나다 워홀 1년 다 돼가는 중임 한국에서는 20대 후반까지 모솔로 제대로 된 뽀뽀 한번 안 해보고 살다가, 지금은 하룻밤도 죄책감 없이 하고 하룻밤이 너무 좋아서 실실 웃기도 해. 첫 키스 너무 좋았고 첫 sss도 너무 좋았어 내 처음을 빼앗아간 남자들이 다 남친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야. sss가 너무 하고 싶으면 하룻밤도 하고 친구랑도 자고 그러는 여자야. 혹시 나 같은 여시 또 있을까? 라는 워홀 가서 개방적으로 변한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 나도 외국 나와서 완전 개방적으로 바뀌었어 완전 여시처럼 맨날 대주고 다녀. 나도 외국 나가서는 별로 거부감 안 느끼고 자라고 다녀. sss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편이랄까? 라는 말을 하는 2013년도의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아직도 여러분은 한국형 케임에 갈 때문에 한국 여성들이 변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게시판 2014년도에 적힌 글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남친과 처음 동거했을 때 설레는 1화 하나 말해볼게. 워홀 시작하고 나서 남친과 동거를 시작하게 됨. 키스가 끝나고 여시에서 배운 온갖 잡스킬인 고개 못 들고 시선 피하기 스킬 쓰면서 순수한 척 오지게 했음. 남친이랑 첫잠자리 할 때 남친은 나에게 쉐리 슬립이라는 말을 했고. 위통 벗고 아래통 벗고 내가 덮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면서 자는 척함. 어쩌구 저쩌구 그냥 백인 남성과 스윗드림 러브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백인 남성과 동거하고 즐겼다는 우리 여성의 모습. 워홀은 끝났는데 다시 가고 싶어서 영국과 호주 고민 중이라는 여성. 가끔씩 저에게 글을 조작해서 쓰는 게 아니냐는 댓글도 달리는데. 제가 2014년도와 2013년도의 여성시대를 하면서 2024년도 은이뉴스 만들 때 쓸 조작글을 미리 적어놨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벌 진막래 아들 마냥 회귀해서 미리미리 영상 만들고 짜놓는다 생각하는 그런 음모론에 빠진 분들은 없겠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남성분들은 FM만 사라지면 여성과 남성이 다시 행복하게 지냈던 그때로 돌아갈 거라 착각하시지만. 실상은 FM이 없던 그때도 여성들은 지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게 팩트이죠. 외국에 나가서 SSS의 가치관이 바뀐 건 2013년도의 여시라는 거 명심하세요. 여성들의 지상퇴대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돈 많고 날 책임져줄 남자와 결혼해서 인생 편하게 사는 게 목표이고.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일본 여성들 같이 바뀌지 않는 이상 FM이 사라진다 해도 남녀 갈등이 완전히 끝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렇게 문란하게 지낸 여성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서 워홀 다녀온 여성을 싸잡아서 욕하지 마라 라는 소리나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의 순결함의 가치가 무시받는 세상에서 남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저런 여성들과 결혼한다는 전제조건을 버리시고 최대한 어린 여성과 만날 수 있는 결혼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달콤 중년들 개몽하는데 필요한 사탕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10년 동안 변화 없이 한결같은 한국 여성들.